Q. 후회hun社 모두 Dans 那 called parliament 혹시 너 권이antee 이번에는 갓 전화를 걸어야 Having 가 Curtain 이번에는 도부터 전주하고 싶어요 가오슝, 타이중, 타이난 이렇게 올라와서 활용 갔다가 타이베이까지 가는 투어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유튜브로도 감고 싶고 이번 연도에 할 계획입니다 30호 지식이 파首章, 전기, 다주단, 이새롱이오, 대장, 출 등장, 신칭, 루조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이제 배만에서 성장이란 역할을 맡게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앨범이 나온 것도 그렇고 저에게는 상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떨리고 그리고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라쿠텐에서도 개막했을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한국에 있었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다들 만날 거예요 저는 무조건 만날 거고 또 연락도 했고 이제 가게 됐는데 조금 아쉽다 우리 또 만나자 이런 연락도 했었고 이제 한 명씩 다 볼 거예요 저는 이제 날라니에를 포함해서 이제 라쿠테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또 많이 친해지고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떠나는 마음은 살짝 아쉬웠지만 어차피 친구들이랑 마지막도 아니고 밖에 나와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다 날라니한테는 이제 집 놀러 간다고도 했어요 요즘에 다혜씨 인스타그램 할로우수는 조정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유는 없는지 없는지 이트로 아쉬원도 유형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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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te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온? 이거ären... 이거... 여기가ほ가지고 이거 modelo유 형들 이거고 이거 야에여 한거... 이거야 한국의 문장을 준비하는 olla 한국의 문장자캐는 coke itas은 내일 Santosclockiek 저의 첫차는 없어 어떻게 더The 그는 말야 그는 말이야 그는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